여행, 취미, 체험, 사연, 어디, 여기, 궁금하지? 여행하면 여기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립공원공단 내 가야산 생태탐방원은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시설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,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행사와 교육 등을 위한 강당, 강의실 대관이 가능하며, 탐방원이 운영하는 생태체험, 생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포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늘채, 바람채를 밖을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예쁘거든요. 인스타 감성처럼 느껴주실 수 있지 않을까.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정말 정말 곳곳에 많이 피어있어요. 힐링하러 오셔가지고 철마다, 매월마다 다르게 피는 꽃들을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. 야생화들 보고 싶으시면 저희 가야산 생태탐방으로 꼭 방문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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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공장이라서 저희 맨상머리 실컷이에요. 쌤들한테 베이크로 일찾아 놔둬줄게요. 원한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